누르면 낙사의 위험은 없다 출구 이상하다 비밀통로가 없네 없는건가? 이번 맵에 없겠죠? 한번도 띵 안했으니까 없겠지 불안한데 그냥 지나가면 안돼 3-4에서는 안나오거든 2-1, 2-2 지났으니까 2-3에서 나와야되는데 지금 나 3-3이야? 아니죠? 3-2야나 지금 지금 3이에요? 아 2-3 아 죄송해 자꾸 헷갈리네 나와야되는데 지금? 안나오면 다음맵에 안나오는디? 4도 나와요? 아 그래? 4 안나온다고 누가 그랬는데 4 안나온다고 누가 그랬는데 하아 앞에 가시가 있는걸 몰랐네 저 그거 저거 나무에서 나오는 가시인줄 알았는데 아니 가시 앞에 가시를 왜 또 배치를 해놨어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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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6 6 6 6 5 5 5 5 5 5 5 6 6 5 6 5 6 6 5 6 6 6 6 6 7 7 9 9 9 6 6 6 7 7 7 9 9 9 7 8 9 9 10 10 10 10 10 10 10 10 11 11 11 아... 뭐가 안맞았는데? 어? 뭐야? 열쇠가 있어! 열쇠 맵이네? 뭐 다 안아왔어 콜테이빗 뭐 다 안아왔어 콜테이빗 이거 봐봐 밟지도 안왔어요 진짜 이거 버그야 봐봐 안 밟았어요 내가 안 밟았어 이봐 나 아니야 안 밟았다니까? 봐봐 안 밟았다고 근데 왜 떨어지냐구요 밟지도 안왔는데 그거또 떨어지면 부스터가 터져버리네 그거또 떨어지면 부스터가 터져버리네 지금 이거 사라도 산게 아니네 왜 모아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주맵이나 도전해볼까? 아 뭐야 부스터 없지 나 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근데 저게 왜 들어가야돼 모아이? 난 그걸 모르겠어 왜 들어가야되는지 모자를 왜 먹어야되는거야? 포기하니까 피지컬 쩔어지네 모아이 여깄네? 원래 여기서 자살을 딱 하면 아까 그 십자가 부활템있죠? 부활 띠리링 하면서 딱 들어가는거거든 근데 다른데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망했죠? 굉장히 좋았는데 진짜 와 풀템이었는데 야 나와 통로 나와 빨리 비밀통로 아까 3-1에서 나왔잖아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오라고 빨리 이걸 또 안나오네 암시로 온 녀석 어 나왔다 진짜 흐흐흐 나왔어 여기네 이걸 또 나오네 한방에 잠깐만 근처에 여자였나 좀 보고 가자 여기가 어딨지?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제발 부스터 부스터랑 12개 폭탄 많이 제발 부스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저 밑에도 없나? 이거 좋다 이걸로 죽일거야 이걸로 당신 할아버지를 바로 바로 없애버릴 것이여 하하 죽을뻔 하하 죽을뻔 하하 녹장땜에 살았다 녹장땜에 녹장이 저기 붙어가지고 죽을뻔 어 치킨 왔다 치킨 안나봐 집사 넓 혜구 혜구 치킨이다 혜구 치킨 먹고 해야지 자막 3 3 2 누가 3시간째 아홉 밥 먹었대 야 뭐야 그대로야 대박 되게 많이 먹은거 같은데 극들였는데 반말이 정도 먹은거 같은데 그대로입니다 치킨이 대박 내내내 진짜 깨고만다네 진짜 30시간 걸려도 깨고만다 아홉 밥 먹었대 아홉 밥 먹었대 운동했으니까 살 빠지겠지 먹고 운동했으니까 실력 보여줘 요 돈 벌어서 많이 벌어서 만 요 지갑 떨어 돈때문에 힘들어 돈 많이 먹지 말고 다 털어버려 요 나 이제 깰 차례 샤미더머니 기세를 올려야되 기세를 올려야된다고 가자 블랙마켓 잠깐만 맞다 전판 뻔쩍였는데 찾아야되는데 그랬잖아 근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맞죠 전판에서 내가 아닌가 전판에서 어 빠찍였다 여기 어디있는데 하고 왜 출구로 들어왔죠 맞아 아닌가 전전판인가 아뇨 2번판이야 자살한거야 에 자살한거 지나와서 이런 기초적인 실수를 하다니 저 그냥 포기할게요 지금 그냥 24시간 방송 그 이제 나중에 일정 쟁여서 하면 안됨 포기할게 그냥 나 게임 못해 맞아요 내가 게임 잘하는건 아니잖아 개못하지 지금 바로 이어서 하라고 인성 드드해 너무하시네 깼어 그냥 할거야 그냥 할거야 24시간은 그냥 깨 24시간은 절대 깨지 사실 여기까지 이제 방송불량 뽑기였구요 이제 깹니다 너무도 빨리 깨우면 재미없을거 같아서 여러분들은 막 죽는거 원하시니까 방송 제가 말씀드렸죠 엔터테인먼트라고 저는 엔터테이너구요 지금쯤 깨면 딱 맞겠다 요렇게 실력이 뛰어난데 죽을리가 있나 부스터다 나이스 나이스 제가 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깹니다 천천히 조심해 부스터 부스터는 꼭 저렇게 맞네 부스터는 아무래도 통이 크다보니까 나간걸로 인정이 되나봐 또 죽을뻔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일단 꼭 다른거는 다 되는데 맞다 부스터는 장착이 돼 그래서 도둑으로 인정이 되는거야 맞아맞아 맞아맞아 그때 비디오 판독 결과 장착된걸로 아이고 필요없어 버려져보자 언뜻반데 불스터 하나 더 있다 저러면 좀 재수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어려운 스테이지를 몇개 준비해놨다 이거지 먹어야 되는데 나침반이 있거든 탈비를 어떻게 죽이지 아 떨어졌고 할아버지 어 그거다 열쇠 아 근데 폭탄이 많이 없는데 어 할아버지 여깄네 괜찮을까 안 쏠까 밑으로 부스터 쓰면 안될거같은데 밑으로 부스터 쓰면 안될거같은데 안되겠다 아 이거 너무 위험해 뒤로 가면 안 쏘는걸 알고있다고? 정말이죠 매직디님 매직디님 굉장히 고수신데 제가 아까 전에 그 발찌도 알려주신 분인데 아냐아냐 매직디님이 약간 오해가 있으셨을거야 매직디는 그럴리가 없어요 유튜브에 공략영상도 올리신 분이고 아까 발찌도 처리하는 법도 알고 계신 분인데 약간 헷갈리신거같은데 매직디센스라서 좀 믿었는데 헌생이 아니었네 차별하는거냐고 본차별 아까 그사람도 처벌 안했는데 내 잘못이지 그냥 위로 가면 되는건데 이거는 요렇게 갑니다 드르릉댕탕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만들어 그래서 폭탄이랑 이런걸 아끼는거지 그래 점프 뛰어 점프 뛰어 아 뭐야 절로 가면 되잖아 아 절로 가면 되네 똑똑한데 거미녀석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 낙사 낙사 형 이제 일보충이라도 해도 되요 그런데 PQ PQ님 스팀 아이디 불러 내가 스펠 넘게 지금 사서 보낼 테니까 너가 한번 해봐 너가 해고 내가 오늘 지옥 깰 때까지 노말이라도 깨면 인정해 줄게 야 스팀 아이디 불러 내가 사줄게 저도 손들고 있어 저요 저요 이런 건빵뉴스도 너무 많아서 안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캐릭터 한시간마다 한번씩 바꿔야 돼 영희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어 어떤 놈이 깔 것 같이 생겼나 여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 이름은 수키라고 하죠 네 수키 얼굴이 수키스럽게 생겼어 숙녀 숙녀같이 생겼기 때문에 숙히로 숙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숙히말고 숙히 숙히 숙회 먹고 싶다 숙회가 뭐 개숙히 개숙히 그러네 설마 아닐거야 쟤 조시락이 생겼어요 딱봐도 개념이 있을 것 같애 남자친구 군대가도 기다려줄 것 같고 직접 손으로 뜨개질한거 뭐 보내준다던지 이쁜거 막 속물상자에 초콜릿같은거 잘 싸가지고 보내줄것같이 생겼어 아기자기하게 생겼네 얘가 잘할거야 아마 개념녀야 개념녀 박쥐를 무서워하는구만 좀 누가 깊숙이래 아 그러지마세요 진짜 변태야 12시 넘긴 했는데 그런쪽으로만 머리가 돌아가나 사람들은 근데 좀 참신하긴 했다 그 무슨 19금 에로 비디오 제목으로 괜찮을듯 굳이 왜있냐고 참신해서 참신해가지고 감탄을 했어요 깊숙이가 왜 아니 그냥 숙히 깊숙이 말이 되니까 아 왜요 아 왜요 말이 되니까 뭐가 야하자 근데 어 나 야하단 말 안했는데 그냥 12시가 넘었다 그랬지 벌레맵은 깼을겁니다 벌레맵은 깼을겁니다 아 아 아 쓰레기같은 게임 아니야 이거 아니 항아리에 뱀이 왜 들어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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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못해 난 안될거야 난 안돼 그래서 여러가지 조건으로 오케이 나침반 근데 함정이 있어 저걸 이제 손쉽게 풀려면 아이고 할아버지 제가 아니에요 진짜 오해입니다 할아버지 아니에요 진짜 저 아니에요 화살이에요 함정이라고 아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엄마 억울하다 진짜 뭐야 이거 지니 여자 여자 구해야되는데 송이 없어 어떻게 보았다 에이 왜 부서야되잖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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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하나 들어야겠다 마음의 평화가 필요해 둘 다 ㅋㅋㅋㅋㅋ ㅋㅋㅋㅋ ㅋㅋㅋㅋ 누가 지는 곡이래? 어? 어? 이제 거룩하고 좋구만 멘탈도 회복되고 신나는거 없어 신나는거? 그래 신나는거 나 이거 진짜 노래 좋더라구요 풀버전은 이렇게 좋은줄 몰랐는데 이거 말고 간다 돌파한다! 나는 상대한줄 아니까! 난 사나이니까! 깨고 말것이다 쌍남자 쌍남자 자! 이 노래가 풀버전은 그렇게 좋더라구 흐야! 쌍남자 쌍남자 자! 내 여자 내 가슴의 칼로 자르고 사랑이 아! 아직 안죽었다 아직 안죽었어 난 단순히 잘간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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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벼! 담벼! 아! 사라졌다! 나는 살아있어! 으아! 박진! 으아! 하나이다! 살았다! 살았어! 유적! 야! 야! 으아! 으아! 내가 졌다! 나는 김영태였던 거지야! 진짜 내 얼굴 약하나 욕하지마 어리석게 내비 웃음 쳐도 나는 죽지 않아 죽으라 내 눈물 보이지 않게 이 세상이 원한 건 강한다 나 사랑이다 깨고 말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텐션 업을 했어 아레나 죄송합니다 아레나요 아까 어디서 띵했지? 나무 왼쪽에 있다고? 어디야? 아 여기네 여기 입구 옆에 저거 저거 하..저기 있네 이게 점차 폭탄이 없으니까 위에서부터 뽀개야돼 빨리빨리 쓰 빨리빨리 진짜 애매한 곳에 있는거 봐 어이구 빨리빨리 가야돼 빨리빨리 야 아 뭐야 아 누가 나 밀었다니까 아 누가 나 밀었다니까 누가 나 밀었다니까 아냐 시간 없어 비도판은 뭐 어차피 죽었는데 돌려줄 것도 아니고 널 죽이고 가겠다 정갈 그냥 가자 안 돼 안 돼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빨리 포기해서 24시간 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이 들리고 들리고 있어 지금부터 하면 월요일 새벽 4시에 끝난다 안 돼 아니야 오늘 꼭 하기라 하는건 아니잖아 그쵸? 내가 만약에 포기하더라도 24시간 다른날에 해도 되는거죠 이 게임 아니고 해도 되고 이 게임 아니고 해도 되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아 마음이 약해지잖아 찍었 dash 아멘 아 아 서울들을